반갑습니다. 이 밭은 쪽파를 심어놓은 쪽파밭입니다. 여기 한줄하고 아래쪽에 쪽파를 한줄 더 심어놨는데요. 여기는 홍노밭이에요. 홍노밭이다 보니까 항상 봄부터 약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쪽파가 병도 안들고 항상 이 밭에 2년째 하는데요. 너무 잘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쪽파를 심었습니다. 역시나 쪽파가 또 잘되고 있습니다. 쪽파는 저희 쪽파는 9월 4일날 심어서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대략 한달하고도 한 5일정도 됐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시간에 쪽파 병이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뿌리영에 고자리팔이 쪽파도 오면 벌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까 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쪽파에도 고자리팔이 벌레가 뿌리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벌레약을 쪽파에 다쳤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잘 자라고 그러죠? 쪽파가 4번째하십니다. 쪽파에 의심도 추가지역 1번째하십니다. 쪽파가 바로 이쪽에 두 번째를 심었습니다. 쪽파가 2줄을 심어놨는데요. 쪽파는 2줄을 심어놨는데요. 올가을에 파김치도 해먹고 또 김장할 때 양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파입니다 올가을이 되면 다 먹을거에요 쪽파를 심기 전에는 탭이라던가 그리고 복합비료 이런 영양제들이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영양분은 항상 비에 의해서 이래저래에 의해서 영양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양제를 다 쳤는데요 영양제 해봤자 거창한건 아니에요 저는 쪽파에 칼슘 비료를 주는데요 칼슘 비료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3년째 사용하고 있는 유니칼슘을 주는데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유니칼슘이 한 번씩 나오더라구요 저도 지금 사용한지는 한 3년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3년째입니다 이 유니칼슘을 물에 녹여서 쪽파에 다 주었습니다 근데 쪽파에 줄 때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니칼슘 비료를 죽죽 이렇게 뿌립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추비를 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가지 단점이 있죠 첫번째는 유니칼슘 비료를 이렇게 쪽파에 주잖아요 뿌리듯이 주면은 일단은 다음 날이든 며칠 뒤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유니칼슘 비료가 녹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녹지가 않으면 뿌리 쪽에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요 비닐을 씌워서 쪽파를 심었는데 비료를 뿌리듯이 해버리면 그 비료가 쪽파 뿌리 쪽에 가까이 가는 애들도 있고 또 반대로 비닐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뿌리다보면은 흑고랑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이 비싼 유니칼슘 비료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싫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유니칼슘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에 녹여가지고 조금 귀찮더라도 좀 무겁긴 해요 뿌리 쪽에 물비료로 해서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니까 효과도 빠른 것 같고 쪽파가 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이 유니칼슘 비료를 물에 녹여서 나리온 충전 분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여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모르셨다면 저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니칼슘 비료를 녹여서 주고 싶은데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3년째 지금 농사를 계속 짓다보니까 어느정도 작물에 따라 양을 얼마정도 타야 되는지 약간 답이 나오더라구요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저만의 정답입니다 분무기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이 20리터가 더 갑니다 20리터 들어간 물에다가 유니칼슘 비료를 종이컵 반컴 적도 해서 잘 녹여가지고 분무기에 넣어서 주버리면 저 나름대로 농사진 결과 적당히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유니칼슘을 적게 주도 효과가 없겠지만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주면 뿌리 쪽에 상해서 쪽파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 20리터 한 마리에 종이컵 반컴 그걸 잘 녹여가지고 뿌리 쪽에만 주우니까 쪽파가 자라는 데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그리고 쪽파를 키우면서 영양분도 부족하면 결피현상이 많이 생기니까 유니칼슘에는 질소, 칼리,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쪽파가 자라는 데는 아주 좋은 영양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니칼슘 아니더라도 영양제는 많아요 저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못하겠더라구요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농사를 지면서 경험을 했던 또 그리고 결과도 좋았던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제품을 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도 쪽파를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보면은 이런 분무기는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에요 보통 분무기에 물이 20리터 들어가는 그런 분무기입니다 그리고 약대에 보면은 이렇게 노즐이 꽂혀있습니다 이렇게 노즐이 꽂혀있는데 이렇게 노즐을 빼버리고 그리고 약대 요걸로 해서 주는 겁니다 뿌리 쪽에만 왔다갔다 하면서 물을 그냥 듬뿍 주지 마시고요 쫄쫄쫄 하면서 주시면 되요 그렇게 하니까 족파가 자라는 데는 문제도 없고 해를 입지도 않고 잘 자라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농사지면서 조금 터득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유니칼슘을 한 주먹 쥐셔가지고 족파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낭비라던가 또 제대로 뿌리 쪽에 비료가 안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은 족파에 필요한 영양분을 지금 시기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줄 때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유니칼슘을 제가 한여마다 주었더니 병도 없고 잘 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칼슘이 있다면 녹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녹여서 이런 식으로 해주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주면 한 번 정도만 주세요 그러면 족파가 잘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따로 사지 마시고 이런 비료가 있으면 주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낼게요 다음 영상 시간에 족파가 또 얼마나 잘 자라고 잘 크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